지난주 의정부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이후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조금석 의원은 지난 10일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장의 청소년 지도협의회장 임명은 지난 1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역사와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청소년 지도협의회 정관에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지도협의회 활동 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 위촉은 의정부시 조례 근거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또 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니며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도 아님으로 정관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